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1번입니다. 표 1의 강자명과 표 3의 과목별, 항목별 반영 비율을 이용해서 반영 점수를 2, 3부터 2, 24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 점수는 평가 점수 곱하기, 그 다음 과목별, 항목별 반영 비율의 값에 찾아온 데이터를 곱해가지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는요. VLUCCUP 함수를 통해서 과목을 찾고요. 그 다음 항목에 해당한 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과제 발표 시험에 따라서 몇 번째 열이다라고 참조할 열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항목을 그 다음 표 3에 가서 I10부터 K10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는 0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 1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범위 정한 영역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라고 숫자가 구해집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열은 과목에 해당한 데이터고요. 두 번째부터 찾을 데이터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터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하셔야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참조할 열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식을 복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강자명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찾아가지고 V6컵 함수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6컵,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현재 왼쪽에 있는 B3의 데이터들 중에서 심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참조할 표는 표 3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열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놓으셨으니까요. 맨 끝에 가셔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과목과 해당 항목에 해당한 값을 넣으셨으니까요. 정확하게 일치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해당된 강자별, 감옥별 항목에 해당한 반영 비율을 구하셨고요. 그 값에다가 곱하기, 평가 점수를 곱해서 결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C3을 선택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 제시된 반영 점수는 평가 점수 곱하기 반영 비율을 곱한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름은 FNB고라고 입력하고 입력받는 값은 평가 점수와 반영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고는 평가 점수 더하기 반영 점수 두 개 점수를 더한 값에다가 0.25의 값이 30 이상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케이스 문제에 나와 있는 평가 점수 더하기 반영 점수 두 개를 더한 값에다가 곱하기 0.25를 합니다. 0.25 이 값이 케이스 3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FNB고는 FNB고는 문제에 나와 있는 최우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30 이상이 아니라면 컨트롤 C 컨트롤 V 25 이상입니까? 라고 작성하시고요. 25 이상입니까? 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케이스 엘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FNB고에다가 공백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셀렉트 문이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F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눌러서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FNB고를 선택하시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평가 점수와 그 다음 반영 점수를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B고란의 값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강자명을 이용해서 표 2의 I4부터 K7 영역에다가 감옥별 초급, 중급, 고급의 신청 인원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I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문제 if 함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조건식만 두 개 조건식만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엔드 역할을 하는 곱하기 연산자만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배열 소식을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찾고자 합니다. 파인드 어떤 걸 찾을 거냐면 바로 왼쪽에 H4, HO, HU 감옥에 대한 자료인데요. H열이 있습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시고 심표 그 데이터를 B23부터 B24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파인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첫 번째 과목에 대한 조건식을 작성하셨고 곱하기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I3에 있는 데이터, J3에 있는 데이터, K3에 있는 데이터 초급, 중급, 고급을 찾고자 합니다. 3행에 있습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요. 심표 찾고자 한 데이터는 B23부터 B24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파인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지금 작성한 데이터에 가로가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되어 있어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됐는데요. 일단 이 한 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가로 문제가 파인드에 대한 가로는 다 닫고 맨 마지막에 카운트에 대한 가로가 닫히지 않아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파인드 가로를 한 번 지워볼게요. 앞에요. 가로 수를 좀 확인 좀 할게요. 두 번째 파인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맨 끝에 지웠던 가로 두 개를 지울게요. 그러면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에 구한 값과 두 번째 조건에 구한 값과 둘 다 만족하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문제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던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이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감옥별 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한 신청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인드 함수는 값을 찾아옵니다. 몇 번째에 위치합니다. 라고 숫자를 반환해 주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h4에 있는 영어를 b3부터 b14 영역에 가서 데이터를 찾는데 몇 번째에 위치합니다. 라고 위치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할 때 값을 숫자를 가져왔을 때 곱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가 구해지겠죠. 그 숫자의 개수를 구해서 신청 인원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사의 평가점수를 이용해서 평가점수를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수로 J17셀에다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가로열고 얼마 표준편차 가로열고 얼마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값은 정수로 표시할 때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 trunc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J1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평균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표시할 텍스트 평균 가로열고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평균값을 구할 건데 정수로 표시할 겁니다. trunc라고 입력하시고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 평가점수에 대한 영역을 선택하고요. average 가로 닫고요. trunc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물론 자리수를 조절하겠을 때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심표 0을 넣으셔도 되는데 심표 0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가로 닫는 작업과 심표 한 칸 띄운 다음에 한 칸 띄운 다음 표준편차라는 텍스트를 표시하겠습니다. 표준편차 다음에 가로열고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자리수를 조절하는 trunc 그 다음 표준편차를 구하겠다. stdev.s라고 입력하시고요. 영역을 평가점수의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가로 닫고 그 다음 자리수에 대한 가로 닫고요. M% 연산자 그 다음 지금 작성하셨던 수식에 대해서 표준편차 가로열했던 거를 닫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값은 얼마이고요. 표준편차의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자명과 평가점수를 이용하여 감옥별 평가점수 상위 1, 2, 3의 평균을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올림할 때 라운드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감옥은 B3부터 B24 영역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거라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1, 2, 3은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부터 작성해 가도 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자리수를 조절하겠다. 라운드 값을 구한 다음에 저희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할 거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면 라운드 함수에 대한 수식은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숫자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숫자는 평균값을 구할 겁니다. 평균에 해당한 함수 에버레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평균값을 구할 수식은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이라는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가져오실 데이터는 평가 점수를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평가 점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가 점수를 가져올 겁니다. 감옥별 평가 점수를 가져올 거라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라프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강자명에 가서 F4,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영어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별도로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셨고요.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해당된 감옥에 해당한 평가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우리는 조금 전에 감옥별 평가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그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열 상수를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라지에 대한 함수를 가로 닫으시고요.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배열 수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감옥별 평가 점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의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하고 나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결과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게 수식을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의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